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표는 노폐물 ㄱ, ㄴ, ㄷ에서 탄소와 산소와 질소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고요 가와 나는 각각 단백질과 지방 중에 하나고 ㄱ, ㄴ, ㄷ, 노폐물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문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그럼 이제 세포호흡 문제라는 거 눈치 채셨죠 우리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이와작용, 세포호흡에서 이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단백질,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는 친구고요 이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탄수화물하고 지방과 다르게 뭘로 돼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 이건 공통적으로 탄수화물하고 지방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만 질소라는 원소가 하나 더 들어있죠 그래서 이 질소라는 원소 때문에 세포호흡을 하면 이 탄수,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공통적으로 노폐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는데 그죠? 이 단백질만 질소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하나 더 생긴다 염기성에 독성이 강한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소화계인 간에서 뭘로 합성한다? 요소라는 걸로 합성을 해서 독성이 약한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 배설계인 콩팥으로 보내서 물과 함께 오중으로 버려지는 단백질은 요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가와 나가 단백질과 지방 중에 하나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가 암모니아일 거고요 그 암모니아는 단백질 세포 호흡할 때만 생기는 겁니다 물하고 지방할 땐 안 생겨요 그쵸? 그럼 화살표가 하나 있는 애 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본인에게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는 애가 이 친구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 친구가 암모니아일 거고요 그 다음 나가 단백질이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지방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가가 지방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그럼 기역, 니은 중에 이제 무라고 그럼 디귿이 암모니아니까 질소 있는 거에 동그라미가 됐죠 탄소랑 산소는 없고요 그쵸? 그러면 기역, 니은 중에 누가 물이고 누가 이산화탄소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물 이산화탄소는 아시잖아요 그쵸? 물은 뭐예요? H2O 선생님이 여기 써놨으니까 그쵸? 이산화탄소는 CO2 그러면 탄소의 유무라고 얘기하고 산소의 유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물음표가 나와있지만 기역은 탄소가 없대요 그럼 기역이 누구야? 기역이 물일 거야 그쵸? 그러면 니은이 이산화탄소일 거고요 그러니까 여긴 물음표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되겠죠 됐죠? 자, 간은 단백질입니까? 아니에요 간은 지방이었고요 호흡계를 통해서 니은이 몸 밖으로 배출되니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도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수증기로 버려지니까 호흡계를 통해서 기역, 니은이 모두 버려지죠 간에서 디귿을 여기 써놨죠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한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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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